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핵실험은 그 회의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참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섭외하셨습니다. 회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사업 평가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중 상황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1년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중요 정치 행사인 당 전원회의가 시작되면서 당초 내일이나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핵실험은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를 비롯해 북한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회의 기간 동안 핵실험 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준비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4, 나흘 안팎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시점이 가닥 잡힐 공산이 큽니다. 김 총비서가 최근 정세를 평가하면서 대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내놓은 상황에서 핵실험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군사 압박, 중국의 설득 등이 김정은의 최종 결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